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음편지 세 번째 만남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유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제목 포럼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라는 어떤 문제의 원인적인 부분을 설명했다면 오늘 세 번째 만남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훨씬 희망적인 그런 내용이죠. 오늘 함께 봤던 유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초석이 되어지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말씀을 늘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인물의 서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촌능력자도 있고 또 긴 열전이나 여러 성공 신화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하더라도 만족이 없고 불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실은 참된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은요.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빠져드는 바로 늪과 같습니다. 지구촌에는 끊임없이 지금 지구 병동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고요. 초토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자연재해 앞에 인간은 굉장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비극을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명의 발달은 오늘날에도 인류는 나약한 방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인간은 굉장히 유능하고 또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무기력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언제 좌초할지 모르는 바로 풍랑 만난 배와 같습니다.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고요. 훨씬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기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전에는 뒤도 보지도 못했던 이런 불치병들 난치병 희귀병들이 계속 급증하고 있고요. 코로나보다도 앞으로도 더한 시대가 올 것이다. 이미 성경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뉴스는 과거를 이야기하고 오늘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만이 미래에 대해서 또 영혼까지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마약이나 이 시대의 핵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모르고 이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무지한 사람들 가장 위험한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류에게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인간에게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서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저주가 임하고 이 타락 사건으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고요.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내고 인간의 이마에 땀이 흐르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죠.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통치 대상인 창조물을 오히려 숭배의 대상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오히려 창조처럼 섬기는 거죠. 경배의 대상을 바꿨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이 아닌 거짓신 이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가로챈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행복해야 될 인간은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헛된 속임수가 뭐면 하나님을 만나려는 인간의 노력. 얼마든지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종교 만들어서 섬기게 하고 선행 구제 봉사 노력 돈 뭔가 해탈 이런 세상의 방법으로 유도해서 뭔가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절대 신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사단은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여러분 저는요 고장난 시계 생각납니다. 고장난 시계 차라리 고장난 시계는요 멈춰 있잖아요. 12시에 멈춰있으면요. 어쨌든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두 번이라도 맞는데 이게 어설프게 그냥 1분 2분 5분 틀려버리면요. 24시간 내내 틀린 시계거든요. 차라리 어떤 몸부림도 치지 않으면 나는데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는데 더 생시계 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더 가중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여러 가지 육신적인 거 자꾸 던져주지만 결국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한 인간의 마음의 이 구멍 영적인 호모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기로 원하는 하나님 이 절대시는 영이세요. 영이라는 건 뭐죠? 육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아무리에게도 제안을 받지 않고 사람의 손에 제안받는 것은 우상이고 어느 틀 속에 형상 속에 갇혀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형상 우상들을 보면 지금 이 시대는요 종이 하나만 벽에 딱 붙여놓고요 주술 주문만 외워도 실제로 귀신의 역사를 해요. 뭔가 신기한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어느 TV 보니까 절간의 수박이요 1년이 다 가도 그 수박이 썩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신성하게 그 수박을 바라보면서 막 또 그 불심을 갖고 막 섬기더라고요. 마리아의 형상 속에 막 피눈물이 막 마리아의 눈물 해서 막 피눈물이 흘러내리고 사단도요 여러분 이 귀신의 역사는요 구원 빼고는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뭔가 되는 것처럼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건 속에 갇혀계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 아니죠. 내가 뭔가 들리고 보이고 들려지고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건 완전 불건전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화시키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건요. 무소부제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모든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요. 무소부제 모르는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게 다 하세요. 무소불농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어느 공간이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추리국기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여러분 책상이 그냥 있습니까? 어떤 거 하나 생명이 있는 거 생명이 없는 거 다 만든 창조주가 있고요. 사람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냐? 사실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간혹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치음을 받는 그런 존재, 피조물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 어디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 저는 창석의 일자일자. 태초의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시는 이라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거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신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구원,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으로는 인간은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만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컬러가 달라집니다. 수준이 달라지고 응답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누구를?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만나도 전지전등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은 겁니다. 행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영상을, 이 훈련을 듣고 계시는 살짝 내가 불신자다. 하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 우리 가문이 우상 숭배를 하는 가정이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문제도 무소부지, 무소부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모든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자다가도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사실적으로 다가올 때마다 너무 설레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복음을 몰랐다면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요 정말 이 절대 복음을 우리가 알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본문 2번에 인간은 육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인데 인간은 정작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물론 영적 존재이지만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죽음 육체와 영적 존재니까 영혼이 육체에서 풀리되는 거 이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요 죽은 이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죠. 육체 속에 영혼이 담겨 있을 때 그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죽은 자를 향하여서 뭐 명복을 빕니다라든지 또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의식을 통해서 뭐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요 또 죽은 자를 놓고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기회는요 구원의 기회는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한적인 것입니다. 죽기 전에 내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나기 전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구원은요 얻을 수 있는 기한이 유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효기간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후에는 여러분 구원은요 영원한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이요 인간은 육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없기 때문에 육을 가진 존재는 영이사 하나님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육체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하나님 만나는 길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키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못 가니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에 머무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조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서 우리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로 계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의 구원이죠. 눈높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거는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러 못 가니 하나님께서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입니다. 죽기 위해 태어났다. 여러분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려고 좀 세밀하게 살아보려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 오신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은 공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이걸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여러분 선악과 따먹을 때 어떻게?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그냥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또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한 것은 지키셔야 되니까 죽긴 죽어야 되는데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벽하게 다 성취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담보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고 그 영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자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우리가 늘 예배드릴 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 신앙생활의 첫 스타트 시작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진행도 그리스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마지막 그날도 그리스도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오와 사단과 지옥의 건세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단어가 그리스도 정말 비밀 중에 비밀이죠. 아는 자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새 직분을 임명할 때 이스라엘에서는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가 늘 설명해요 이 기름 뿔 가게 감남류 기름을 똑똑 떨어뜨려요 임명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런데 그토록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 모든 선지자들, 모든 왕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지 못했던 바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유일성의 비밀을 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책을 모두 합한 그 단어가 그리스도 많은 제사장들과 왕들과 선지자들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식분인 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 퀴즈 낼게요 예수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색깔이시죠? 우리가 자칫하면 그리스도,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원천적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예수 없는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예수가 이름, 그리스도가 직분이듯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표현은 그냥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가장 정확한 표현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을 붙잡고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히브리오를 사용하고 신약에서는 헬라우를 졌죠 그래서 구약에는요 메시아 그런데 이것을 이 히브리오를 헬라우로 돌리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뜻이죠 그토록 구약에 기다리던 메시아 예언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뭐죠?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또 사단의 문제 이것을 십자가의 대속과 바로 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야마 십자가의 보혈 그쵸? 십자가의 보혈 이 피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저주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참 선지자로 키를 열어버리셨어요 떠난 거는 만나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죄와 저주는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이 참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죄와 저주를 완벽하게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사단의 문제 완벽하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영적 공식으로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근본 문제 따로 삼직분 따로 이게 아니고요 인생의 근본적인 저주 문제 절대로 절대로 그 어떠한 박박사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제가 1강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죄의 문제 해결이요 예수님의 부활사건은 무슨 문제 해결이죠 영생 문제 해결이다 영생 문제 해결 이걸 여러분 영적 공식으로 머릿속에 딱 가게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사단이 이 시대에 여러분 십자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 복음을 총교화 시키고 기독교를 자꾸 기복화 시키고 총교화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많이 봐요 여러분 불교 이거 이거 이 표시 여러분 아시죠 불교 표시 보세요 이게요 이 만자잖아요 만자 그러니까 이게 오래전부터 각 나라 민족들이 많이 사용해요 불교뿐만 아니라 뭐 힌두교 타종계에서 사실 이 만큼 많이 쓰거든요 십자가를 다 꺾어놔버렸다니까요 이 글자가 광명 자비 생명 자유 충만 나름대로 그런 의미를 갖고 쓰고 있습니다 아리보금 섞어보금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표시 기억나시죠 이거는 뭐죠 여러분 나치 표시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사단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아리보금 섞어보금으로 이 십자가의 완전한 보금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적인 한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는 양성 이게 뭐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본 13장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 고향 나사리 고향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잖아요 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왜 목수의 아들로 보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 믿지 않았거든요 중요한 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인간 예수로 봅니다 그리고 더러는 하나님인건 인정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냐 영주주의 같은 경우는 또 인간의 몸을 굉장히 저주시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뭐 하셨죠 완전한 하나님 때문에 부활이 가능한 겁니다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여러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양성 완전하신 하나님이오 완전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크리스도로 영접할 때 양성을 인정할 때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예수 속으로서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우리 자막과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영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자 영접은 무엇이죠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일단 떠나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코드리가 꽃피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108독했다 그래도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요 그냥 성경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읽은 것뿐입니다 오늘날 영접 안 되는 기독심도 너무 많이 있고요 20년 30년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다닌거지 사실은 20년 30년 예수 믿은 거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이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도둑놈 사기꾼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답 넘어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영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로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생각해요 보통 우리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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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영접해 영접 이것만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 진짜 인정해 뭐며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했었던 죄인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죄 문제 해결하셨구나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유턴 하시는 것 같죠? 이게 해계예요 해계 하나님의 유일하게 뜻을 돌이키는 게요 이거예요 유턴 제약된 길을 가다가 그 길을 돌이켜서 돌아오는 거 해계 정말 내가 하나님 떠났던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보통 굉장히 떠밀려서 그냥 영접당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영접을 하게 될 때 추인이 바뀌는 작업이거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여러분 정말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영접하기 전 영접 이후에 여러분 정말 대상자들의 표정이 바뀌어지고 영적 상태 마음의 안정감이 달라진 것이 그냥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성화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자 26절에서 27절 우리 한번 자막과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내가 다 가르쳐 줄 거고 내가 생각나게 할 거고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만 얘기해도 굉장히 고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요 원래 상태로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올바르게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잡고 기도할 수 있고 제모복을 정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찾아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찾아다닌다? 왜 사자가 울까요? 일단 배고파서 울죠 자 베드로 전소 5장 7,8절 말씀처럼 일단 사단은 배고파서 사자는 우는데 사자의 특징은요 살아있는 거 먹습니다 죽어있는 시체 가서 먹지 않습니다 그 말은 사단은 생명 없는 빠개자식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무적행형이잖아요 누구 건드립니까? 예수 생명 가진 하나님 자녀를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육을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호시탐탐 호시탐탐 사단이 늘 우리의 육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정말 복음의 감치를 힘이하게 만들고 하나님 만났어도 만난 이후에 이 신분권세 축복 마음껏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사냥꾼 비호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냥꾼이 화살 쏴서 사슴 한 마리 놓치고 한 마리 도망갔어요 누구 쫓아가겠습니까? 놓친 사슴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왜? 어차피 화살 맞고 쓰러진 사슴은 내 거잖아요 놔두고 이제 놓친 거 마저 잡으러 갑니다 하나님 자녀를 향해서 끊임없이 불평, 불만, 불신앙의 화살을 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의 불이 내리지 못하도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성교 알아듣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의심의 불신앙을 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함 속에 남에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요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좀 몇 가지 그림을 자꾸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건요 이제 이렇게 바뀌신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런 얼굴이었어요 미간이 찌그러져 있어요 입도 완전히 울상이네요 울상 자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180도 딱 돌리면 어떤 그림이 되는지 아시죠? 어떤 그림이 됩니까? 여러분 딱 돌리면 이 그림을 여러분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리면은 일단은 스마일 얼굴로 바뀌겠죠 미간이 뭐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얼굴이 이제 스마일 얼굴로 딱 바뀌면서 입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저는 이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재호와 저죽 가운데 영원한 절대 불가능의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180도 역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번에 여러분 치유와 불안 보십시오 전에는요 불안해져 살 수 없는 거예요 종교 안에 있던 우리를 사단의 건세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복음 안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서 참된 치유를 얻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생기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이 비밀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전에는요 불특정 그 신을 향하여서 귀신에게 소원을 빌었다면 축복이나 줍니까? 이제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변화받은 것입니다 저는 결론으로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요 대부분 기도해서요 교회에 가서요 이런 막연한 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으로 영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문제와 환경마다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쓴뿌리의 체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함께하시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체질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신 걱정이 없냐고요 그냥 우리 체질입니다 그냥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어 있거든요 자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확인하고 정말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적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이해되십니까? 자 자막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여러분 이게 이해되셨다면 여러분 구원 받으신 겁니다 모든 종교는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보고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고행을 요구합니다 내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이 너희가 봤던 찾던 그 인생의 길 그 진리 그 생명이 바로 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행과 철학과 종교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원제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거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정말 성령의 뇌조인도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밑에 기도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오 진리요 생명의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문제에 사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나와 사탄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 만남 핵심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영신 하나님을 육을 가진 인간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잇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사건이죠 두 번째 예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자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구원자로 이름값 하시는 인생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세 가지 직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사탄과 지옥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단어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오신 귀한 직분이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 영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영접의 축복이고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로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이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성화의 삶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인만우연의 축복을 체험하시고 또 하나님 만난 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